전 영상에서 이렇게 되어있는 횡단샷을 쳤었는데요. 위로 더 올라왔다고 했을 때 물론 이런 상황이라면 비껴치기를 쳐야겠지만 이것을 횡단샷으로 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쳐야 되겠느냐 일단 횡단샷도 일목적구를 맞추는 두께가 가장 중요합니다. 두께가 제대로 안 맞으면 실패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절반 두께를 빠른 큐스피드로 친다 지금 12시 방향 3팁 정확한 12시 방향은 아니고요. 12시 5분 정도 약간의 오른쪽 회전 역회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의 오른쪽 회전을 상단 3팁의 당점으로 약간 빠른 속도로 빠른 큐스피드로 칩니다. 당점이 충분히 높아야 여기에 온 다음에 이렇게 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. 12시 5분 3팁 두께 1분의 2 쳐서 여기로 보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쳐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득점이 됐는데요.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걸 횡단샷을 치지 않고 비껴치기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런 걸 비껴치기를 칠 때는 이쪽에 와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. 이쪽에 와서 여기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. 이 원포인트 지점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구나. 이렇게 해놓고 이 방향에서 여기를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쳐야 될 것인가. 제 생각에는 2분의 1 정도 두께를 맞춰서 9시 방향 1팁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훨씬 쉬운 방법이죠. 실수가 적습니다. 이 방법이 실수가 적고 안정적인 방법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그것에 대비해서 횡단샷도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약간의 역회전, 충분한 상단 3팁, 그리고 잘 밀어치는 이 연습은 쿠트롱 선수의 레슨 내용입니다. 당구 박사 앱 중에서 프로샷, 벨지언즈 레슨, 8B번, 횡단샷 레슨입니다. 당구 연습은 정확한 배치도를 두고 연습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. 쿠트롱 선수의 레슨, 그 내용이 의미가 있으려면 쿠트롱 선수가 제시한 배치대로 두고 이 내용대로 연습을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.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당신도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. 당신과 함께 제시한 배치대로ạy 수 있습니다. 나는 그 부분을 주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. 이것에서 공격하실 수 있습니다. 나는 이 내용이 있으나, 이것을quet고 해봅시다. 당신이 이 내용의 수집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. 당신이 몸을 내부하성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당신과는 지금 이 내용이 보다, 당신과 함께 하는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당신이 통해 든 간격이었습니다.